여행을 시작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 토끼 있다고? 신기하네 야생토끼는 처음 봐 와일드 와일드 래빗 인 더 포스트 네덜란드에는 있어요 있지만 난 한국에서 처음 봐 요건 소화 오늘 하루종일 할 것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뭐야? 오늘의 오늘의? 그리고 내려가는 케이블카 이거 스피드 얼마인가요? 한 5kmph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모노리를 타고 25분 동안 올라왔단 말이지 내려갔던 케이블카를 탈 거고 비봉산이 이거예요? 이거 비봉산이에요? 이 빌딩이 비봉산에 있는 거야 저게 높아요? 네 아니 근데 다른 데가 더 높은 거 같네 왜요? 그럼 나중에 내려갈 때는 케이블카 탈 거고 이 창풍을 넓게 보이는 데로 가보자 unos 최초로 대천에 온 네덜란드 có CHA trained 배전이 여기있다 배전이 여기있다 배전이 어디있어? 배전이 어디있어? 여기서 드릭크 할수 있대 이거 한번 마셔 볼래? 나도 초등하지 마 소소. 두 분이 가시는 걸 봤죠? 아 저만 가려구요 갈 수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오수수집봉을 떼고 준비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기 벌리지 말거야 구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지? 62m 이거 사진미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리에 띄어 하아 우수수 3 2 1 와우 수수트eki 만두랑 맛이 똑같나요 이게 뭐라고 하실래? 도토리다. 이것도 맛있게. 이게 근데 트래디셔널 푸드야. 그럼 이거 먹자. 그래? 도토리전. 도토리전? 도토리전. 도토리전. 내가 그림으로 보여줄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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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것도 먹자. 맛있어. 맛있어. 이거는 뭐예요? 이거? 오. 흘레. 아 이거 뻔데기 뻔데기. 저거는 갈치. 진짜 예뻐. 너무 예뻐. 예쁘다. 어때? 처음 먹은 맛이야? 이게 감이라는 거야. 단감. 이거 봐. 이게 풀빵 만드는 거야. 손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. 맛있어. 맛있어.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, 여기서? 응. 어? 제가 먹어. 어? 간다. 우리가 배에서 가장 맨 앞에 있어 혼자 추워서 탈출해 있는 코코 퍼플 플라워? 우와 너무 좋은 것 있어 지금 이거 본 적이 있어? 아니 나도 처음 봐 나는 원래 꽃에 관심이 없으니까 꽃을 사랑하는 코코씨 제천의 여성은 13만 130,000원 서울? 이게 저수지래 저수지에서 산책과 명상을 이거 봐 아일랜드 어? 저기 오른쪽 봐봐 예뻐 어 예뻐 저기도 가볼까? 응 저 산책할 수 있어 제천은 경기도에요 맞아? 제천이 경기도는 아니고 충북 남이랑 북 차이는 알지? 북은 북칸? 어 맞아 그거라고 알면 돼 남이는 사운드? 맞아? 남 남이가 이거 남 여기가 다리 시작이야 저쪽은 라푼젤 같다 이거 진짜 라푼젤 같아 라푼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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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부러 그런건가? 응 I think they did it on purpose 여기가 바로 내 아스티베이션입니다 우와 우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나 어떡했어 나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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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마지막에 이벤트이자 저녁 식사가 돼 날씨 가러 갑시다 작은 주만찬 웨스터르 푸드보다 펜식이 더 좋아 이게 떡밥이야 약간 그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제체천 여행 끝 simplified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식사 결과 ample 우리의 Москв 예방 ود 55 예 이번 세례 에 롯데 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